오늘은 형사 구두원으로 기법립기를 통해서 의사드리고 있습니다. 네 오늘 좀 먼저 시선 보실게요. 중앙 보시고요. 왼쪽 보실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잠시 내려봐 주시면 이따가 방송권 할 때 다시 말씀드릴께요. 아 네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다시 한 번 더 모실게요. 중앙에 한 번 더 볼게요. 천안 번 주세요. 내려볼게요. 전압이 좀 해주세요. 전압이. 네 감사합니다. 바로 허성태 배우님 모시겠습니다. 네 오른쪽부터 시선 보실게요. 이제 좀 중앙 보실게요. 왼쪽 보시겠습니다. 배우님도 토마트... 너도 안쓴까요? 너도 안쓴까요? 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 이일리아 배우님 모시겠습니다. 네 오른쪽부터 보실게요. 네 오른쪽부터 보실게요. 네 중앙 보시겠습니다. 왼쪽부터 보실게요. 네 왼쪽 보실게요. 네 왼쪽 보실게요. 성악세 부탁드릴게요 왼쪽 먼저 보실게요 네 중앙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장근석 배우님 허선태 배우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3인 단체 컷 찍을게요 네 오른쪽 먼저 보실게요 화이팅 할까요 중앙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보실게요 아 죄송해요 왼쪽이에요 네 감독님 자리 모시겠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시선 가겠습니다 네 손 들어보실까요 네 화이팅 폰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중앙 보실게요 네 왼쪽 보시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포토타임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믹씨 기자간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신 믹씨는 총 6부장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